이렇게 하세요 하나 두 번 만에 넘기실게요 아니 그냥 앞으로 내밀고 돌리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내밀고 한번 바운드로 하고 그냥 좁고 하는 것처럼 토스 치고 무조건 한번 바닥에 튀기고 바람직이세요 바람직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 오는 대로 움직이세요 옆으로 오면 옆으로 뛰는 거고 오케이 한 번 더 가운데로 오면 포핸드로 그렇게 돌아서 치고 오케이 뒤로 오면 마찬가지로 뒤로 이렇게 다시 자 앞으로 가 보세요 네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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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달리세요 뒤로 뒤로 그렇게 그리고 랠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개는 앞을 본 상태로 뒤로 달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운드시키고 치고 고개는 앞을 보고 네 자 앞으로 가 보세요 한 번 네 자 달려 보세요 그냥 지금처럼 달리면 돼요 그렇게 네 준비 시선은 앞을 봐야지 공은 가급적이면 앞에 유지시켜 놓고 네트 앞쪽에 다 볼 수 있게 진짜 뭐 발리 하다가 키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 빼고는 그냥 뒤에 보고 차야 되는 상황 네 앞을 보셔야 돼요 네 앞을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툭 툭 준비 저희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도 게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로 서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치면서 난이도를 좀 올려볼게요 자 잡지 말고 한 번만에 쳐보세요 그냥 툭 툭 바로 넘기세요 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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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기세요 그렇게 발리 글 잡고 세워보세요 네 발리 하듯이 톡 쳐보세요 밑에서 톡 그렇게 톡 오케이 준비 톡 준비 톡 준비 오케이 준비 톡 준비 오케이 준비 자 쉬었다가 아휴 아휴 와 발리 하다가도 보세요 발리 하다가도 바운드가 앞에 바운드가 됐어요 바운드 되면은 이렇게 쳐줘도 되고 스트로크 치다가 너무 뛰기 어려워요 빨리 글이 이거 저번에 한번 연습해봤잖아요 스트로크 치려고 다 갔는데 애매하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치기 어려울 때 너무 가깝게 붙거나 못 날 것 같으면은 칠 수 있으면 스윙 강 나오면 스윙 하시고 안되면은 그립 바꾸고 아 준비 살리고 나이스 준비 톡 나이스 준비 톡 그렇게 준비 오케이 준비 톡 준비 톡 나이스 준비 나이스 준비 톡 나이스 준비 톡 나이스 준비 톡 나이스 준비 톡 나이스 준비 이런거 살려야죠 오케이 나이스 넘어오는구나 지금 나이스 다 살려지잖아요 지금 포핸드 백핸드 잘 치는 것도 좋은데 네 이런것도 한번씩은 연습을 해주는게 좋아요 톡 준비 톡 준비 살리고 빨리 뛰어야지 빨리 뛰어야지 마지막 두개 다 할게 이대로 나갈 뻔했네 와 미 톡 톡 톡